전국적으로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서쪽 지역은 많은 눈도 예보가 됐는데,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지수 캐스터 전해주시죠. 차가운 바람이 옷깃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전국 많은 지역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강한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서울은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종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체온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곳곳으로는 많은 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지역은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제주 지역은 모레까지 조금 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제주 산간으로는 40cm가 넘는 대설이 예보가 됐고요. 호남 지역에도 15cm가 넘는 큰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눈이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한 구조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